Q. 파포의 17번 홀 플레이하겠습니다. 파포의 17번 홀인데요. 현재까지는 오늘 네 번째로 어려운 홀입니다. 네, 좀 까다로운 17번 홀이죠. 네, 페이웨이 잘 지켜냈고요. 네, 박미지 선수는 워낙 상하체 분리가 잘 되고요. 또 다운스윙 전환에서 헤드 엘리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선수예요. 다른 선수보다는 좀 더 완만한 그런 다운스윙을 갖고 있는 그런 박미지 선수입니다. Q. 파포의 17번 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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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파포의 17번 홀